이게 이제 아이스퀘어링 착용 로버 등장되어 있는 H-REX라고 부르는 ADX입니다.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현재는 저기, 먼 미래에는 밀리터리 퍼포먼스까지,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거에요? 네, 라고요. 고령자를 위한 거에요. 그쪽은 의료용 착용 로버지고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거구요. 그쪽의 산업용은, 산업용은 허리 보조, 무거운 물건을 들고나게 페덱스나 우리나라처럼 택배 회단들에서 물건을 승하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할 때 허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entonces 하고요. 양말 유닛üzik